여자 택시 기사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계셔 내가 그 택시에 탑승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차가 오토 아니고 스틱이 있잖아 아 설마 근데 그분이 기아를 넣다가 실수로 내 거로 기아를 넣는 거야 출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현수입니다 출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BJ 겨울냥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겨울냥에게 몰카를 건드립니다 몰카는 뭐냐면 제가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AV뷰로 제가 데뷔를 한다고 할 거거든요 했을 때 우리 겨울냥이 반응을 볼 건데 절단 없이 쳐 갑니다 출발 출발 왔어? 뭐야 오늘 옷 뭐야 오늘 뭐 시상식가? 아니야 어? 쇼핑몰 옷이야 오늘 컨셉이 뭐야 오늘? 쇼핑몰이야? 쇼핑몰 옷 홍보 아 진짜로? 사진 찍어줘야 돼 오빠가 이따가 아 진짜로? 무슨 사진? 이따가 좀 이렇게 예쁘게 사진 좀 찍어줘야 돼 아 진짜로? 아니 오빠 오늘 너한테 좀 부탁할게 있어 부탁? 무슨 부탁 오빠 요즘 좀 힘들잖아 아닌데 오빠 돈 벌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벌었어 돈 뭐지? 그러지마 오빠 힘들어 그래가지고 오빠 얘기는 하지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마 오빠 이번에 그 이제 AV 배우 데뷔하거든 AV? 어 AV 배우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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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는 거야 어 진짜? 아니 AV 야동 아니야? 야로 말고 그냥 아예 야동 그래서 이번에 그 이게 뭐 나중에 수줄도 내고 한다는 일단은 왜 그래? 돈 많이 주니까 한다고 했지 뭐 얼마 주는데 다섯 편 찍는 걸로 해서 일단 1억 해가지고 일단은 선입금 1000만원 정도 받았거든 그래서 나도 뭐 요즘 뭐 힘드니까 안 됐지 아 아 그래가지고 이미 계약을 했어? 선입금 받았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선입금 그냥 토해야 되는 거지 그 위약금 있지 위약금 토해야 되지 일단 선입금 받으니 갈라 거냐 나도 뭐 돈 없는데 뭐 해야지 어디서 그런 제의를 달려왔는데 그니깐 저번주에 이태원에 싸우나러 갔거든 근데 거기 어떤 모르는 남자 없이 나한테 오는 거야 뭐 자기가 무슨 기왕이면 성기왕 뭐 엔터테인먼트인가 무슨 기왕이면 기왕이면 성기왕 어 엔터테인먼트에 자기가 뭐 대푼대 그니깐 이제 싸우나니까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흐흫 내걸 봤나봐 샀는데 뭐 자기 그 AV작품에 딱 맞을만한 그런 크기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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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어? 오빠 작을 거 아니야? 오빠 작을 거 같아? 야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하네 이거 그럴 거 같지도 않은데 하하핳 하핳 너 못봤잖아 어 보진 못했지만 오빠 어마무시해 너 큰일나 진짜로 어?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너가 원하다면 확인은 시켜줄게 아니 아니 근데 괜찮아 아 너가 원하다면 확인은 시켜줄게 어 아 좀 뭐 사우나 같은 거 뭐 어 너네네 너네네 괜찮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게 크면 좋아? 크면 더 뭐 찍기 좋아?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작품보다 큰 게 더 낫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맞잖아 근데 내용이 뭔데? 하나는 뭐냐면 그 농수산물 이런 시장이야 시장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상인인데 이제 내가 막 막 바나나 가지 오이 이런 걸 팔어 그럼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막 중렬되어 있잖아 그 사이에 내 물건이 거기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나 있고 뭐 가지 있고 내 물건 있고 오이 있고 이런데 그 여자 손님이 와서 이렇게 내 걸 이렇게 지목해서 그 근처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고 그니까 내가 그만큼 이제 물건이 이제 되니까 이제 바나나 가지 오이 사이에서도 내가 이제 딱 부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께서 어 전 이거 과일 이걸 듣고 있냐 너무 섬유 아니야? 어? 너무 섬유 아니야? 아니지 그만큼 내가 그 크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거 그 과일을 잡았는데 이제 그게 내 물건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근처 이제 시장 뒤쪽에 박스 그 헤집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거 한편이랑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여자 택시 기사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계셔 내가 그 택시에 이제 탑승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차가 이제 오토 아니고 그 있잖아요 스틱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설마 근데 그분이 기아를 넣다가 실수로 내 거로 이렇게 기아를 넣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아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도 어이가 없어 아니 그건 너무 내 형은 너무 아니야 야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냐? 야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냐? 야 택시 기사 운전하다가 저기 운전하다가 어 근데 내 거 잡는 거야 내 거 잡고 이렇게 아니 너 그래서 너무 너무 섬유 아니야? 근데 나도 오 뭐야 오오 섬유가 아니야 오류야 오류 아니야 그래서 오류야 오류 이건 오류야 그래서 택시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렇지 그분 일단은 그 특편 하나는 또 뭐 시간을 멈추는 거 있잖아 시간을 멈춘다고? 어 시기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딱 눌러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멈춰 어 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오 무조음 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좀 괜찮네 아 괜찮아? 이건 좀 내용 그래도 괜찮네 나도 많이 봤던 거야 보통 그런 속설이 있잖아 무슨 속설? 코가 크면 뭐 거기가 크다 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속설이라던가 아니면 어 근데 뭐 여기 길이가 그 길이라던가 야 오빠 오빠 여기 길지도 않고 봐봐 야 오빠 코 와봐 오빠 코 그렇게 안 커 코가 지금 할라봉이야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야 어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이게 또 대본이 있거든 리딩을 해야 돼 설마 나한테 해달라고? 그럼 내가 널 왜 불렀겠냐 내가 그러니까 대본 리딩만 하고 내가 너랑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본만 리딩만 좀 하자고 어 내가 상대 대본 리딩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어 니가 그냥 대본 이렇게 리딩만 좀 받아줘 어 아니야 근데 별거 없어 대사가 오오 노 뭐 오 쉣 뭐 오 오 오 뭐 크레이지 노 뭐 이거밖에 없어 대사 오빠 크레이지? 아니 근데 대사가 그거밖에 없어 나 받아봐 오 뭐 빅 뭐 이거밖에 없어 아니 뭐 한국인인데 왜 영어로 써? 이게 나중에 수술 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어 그래서 나도 오 뷰티풀 막 어 혼자 해 아 근데 리딩이니까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 혼자 해 아니야 그래도 이게 받았잖아 내가 대본 좀 가져왔단 말이야 어 아 진짜 대본이 있어? 대본 있어 이거 봐봐 자 대본 자동차 기어봉 잡고보니 다른 봉 아 뭐야 진짜 봐봐 여기 별사 있거든 니가 한번 해줘 봐봐봐 그냥 오 얘 오노만 해줘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오 예 야 감정 조금만 실어주면 안 돼? 설마 그래 막 뭐 이게 뭐야? 오빠가 썼지 솔직히 얘기해 아 아니야 여기 거기서 일단 거기서 써준 거 있잖아 내가 일단은 받아 썼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다른데 오 오 예 오노 유리피 오 쉘 아 일단 이거 밖에 없으니까 니가 아 이거 너무 허접한데 아 근데 거기서 한 걸 내가 받아 쓴 거거든 일단은 니가 일단은 이거 한번 해줘 한번 내가 받아 쳐줄게 한번 오 예 아 감정 조금만 더 싫어 너 이런 말 진짜 너 할 때 이렇게 오 예 이렇게 하진 않을까 이거 막 감정 싫을 거 아니야 아 너무 나쁘구나 어? 나 집에 가면 안 돼? 아니 어차피 근데 대본 리딩이니까 한번 해줘 오 예 오 안 나와 네 그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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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야지 오 오 오 Of Beautiful 아 진짜 아 나 진짜 진지하다니까 나 니가 아 저거 너무 아 한번 한번 대봐 주의 아 조금만 감정 실어가지고 나 사망 있잖아 아이 일단 조금만 감정 싫어서 옆에 사망 있잖아 아 대본 리딩 해야 됩니다 대본 이게 대본이야? 오 대본이야. 오 예 오 오 뷰대표 오 샛 이게 대본이야?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 없으니까 나도 한다는 거지. 근데 내가 먼저 질게. 오 no! 오 예! 오 샛! 잘하네 그래. 너 방금 감정 싫었다. 너 감정 싫었네? 어? 진짜 할 거야? 할 거지. 아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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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다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대사였어 봐봐 맨 마지막에 봐봐 맨 마지막에 포장 봐봐 맨 끝에 봐봐 아 씨 아 뭐야 아 뭐야 뭘 그렇게 하셨어 아 뭐야 이거 야 너 방금 뭐? 어? 오 씨 어? 어? 야 원래 이런 거 시키면 안 하지 않냐 저 혼자 아우 나우 살려 이거를? 아니 야 잠시만 그리고 뭐? 안 커보여? 아 내가 진짜 아 진지하게 오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솔직하게 말해준 거든지 근데 그건 고마운데 안 커 보여? 몰카 대성공 아 몰카